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우리에게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제가 현장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달 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시간 안에 완벽하게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또 갑자기 없던 능력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 문제 풀면요. 아무리 공부해도요. 분명히 모른 업이 나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고난도 해석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문장, 문장, 문장은. 그런데 문제는 풀어야 된다면 학생 기준으로 설명할 때 모든 힌트를 동원해서 답은 찾아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모든 힌트를 동원해서 말도 안 되는 오답을 지워서 답을 남기는 연습은 하자는 겁니다. 그럼 제가 실전적으로 우리 구평 갖고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구평의 34번 문제가 정답률이 약 24% 정도 예상되는 문제인데요. 이게 문장 해석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번 구평에 나왔던 전체 중에서 가장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학생들한테 뭐가 제일 어려웠냐 하면 34번 문제였어요. 중간에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결합이 된다도 나오고 사진이 있기 전에는 뭐였는데 그림은 뭐였으며 되게 어려웠던 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내시는 출제자께서는요. 우리한테 무슨 고차원적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줄거리를 따라가라. 결국에 뭘 답하면 되겠니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생각해 볼게요. 전국에 영어 선생님이 몇 명이에요? 학교, 선생님, 학원, 강사 포함의 수만 명입니다. 수만 명의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어, 이거밖에 답이 안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영어는 이 신청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누가 봐도 이거밖에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학생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시간 안에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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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완벽히 해석해야 답이 나온다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줄거리를 따라가라는 게 의도예요. 그래서 제가 24%짜리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접근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 달 동안에 완벽하게 모든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만들 수는 없지만 힌트를 동원하여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첫 줄 빈칸입니다. 아니 풀기 전에 의도를 알아요. 첫 줄이 빈칸이면 밑에 걸 근거로 해서 답을 구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주제 요지 아니면 또는 중간에 그라마가 나와서 저의 반대말인 오해화 통념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영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언어든지 만약에 첫 줄 빈칸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면 더 쉽게 말할게요. 제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야 이걸 전체 내용 줄거리 따라가. 제목이 뭐니?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학생들은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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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을 끊어 읽고 묶어 읽고 구문 독해 한다든가 자기가 어떤 문장을 해석 못했으면 망했다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고3 학생들 또는 N생들이 보는 캐스트죠. 풀었다는 전제하에 우리 다 구평을 받잖아요. 이게 얼마나 어려웠던 글인지는 기억나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정말로 줄거리로 문제 풀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한 두 달 넘었죠. 캐스트 할 때 캐스트마다 얘기하는 거. 해석의 본질은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단어 수거 하나 또 안 빼고 토시 하나 안 빼고 우리말로 바꾼 게 해석이 아니라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능력이다. 다시 말하면 키워드를 잡기만 해도 전체 줄거리를 아는 거고 그러면 첫 줄 빈칸 제목이 뭐니? 이걸 왜 뭐 맞춥니까? 줄거리라는 게 영어는 되게 쉬워요.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그러니까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의 뼈대와 수식어군은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겁니다. 제가 종종하는 예시.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 쓰면 세 줄이거든요. 이게 다 중요한가요? 아니죠. 이거 일치 불치 문제 아니에요.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게 전체입니다.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주어는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보호 시인으로 동사 유명하다. 탐스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게 전체란 말이에요. 국어 문제 풀 때 이게 되잖아요. 근데 영어 똑같단 말이에요.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게 해석이 아니라 줄거리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뼈대와 그러니까 뭐뭐는 뭐뭐다 뭐모를 그렇다고 모든 수식어을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승입니다.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 있어요. 육하원칙이에요. 언제, 어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외만 남기면 내가 문장, 문장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이게 쭉 나열된 게 하나의 글인 거예요. 근데 제목이 뭐니? 이걸 왜 뭐 맞추냐고요. 자, 볼게요. 거기다 육하원칙만 남기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학생들이 다 풀었던 문제라고 저는 믿고요. 9평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자, 어렵다는 건 알 거라고 믿고요. 제가 정말로 잡종을 다 빼볼게요. 뭐뭐는 뭐뭐다, 뭐물과 언제, 어디, 어떻게, 외만 남기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 정도가 아니라 주제가 뭐니 초줄빈칸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사진이 있기 전에는 빈칸이다. 우리는 물어본 것만 대답하면 돼요. 아, 사진이 있기 전, 자, prior to가 before와 동의하죠. 사진이 있기 전에는 빈칸이다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럼 사진 얘기 나온 거가 뭔가 답이겠구나. 풀기전에 안단 말이에요. 소재가 사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동사를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접속사 주어동사의 수식어구는 이제 콤마 뒤에를 주절이라고 하는데 주어동사에 있는 내용을 강화시키고 보충 설명하는 거지 전체 줄거리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쭉 읽고 넘기는 파트입니다. 이 글의 주어는요. 뭐뭐는 그림은 어? 첫 문장과 주어가 달라요. 관계없는 말이 나왔어요. 사진이 있기 전에는 빈칸이다만 답하면 되는데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줄거리에 잡을 때요. 세 개 이상 나열되면 마지막만 요약하면 되거든요. 그림이라는 건 자, 우리는 비동사에 와간합니다. 비동사 될 보호라고 해요. 첫 번째 보호 만들기의 시간이 소비되는 거였으며 상대적으로 옮기가 어려우며 마지막 그림은 그냥 하나의 종류, 하나의 작품입니다. 어? 빈칸하고 관계없어요. 물어본 것만 답합니다. 사진이 있기 전에는 빈칸이었다. 그림은 그냥 하나의 종류였지. 어? 이건 아무 관계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어? 사진이기 나옵니다. 사진의 증폭은 또는 사진의 증대는 사진의 확산은 이런 뜻이에요. 사진이 이제 증폭되는 것 증대된 것은 동사 갑니다. 뭐다? 발생했다는 거다. 자, 어떻게? 도입과 함께 자, 모의 도입 해프톤이 꾸며주는 말이 나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조판하는 것 중에 방식 중에 하나래 해프톤이라는 판이 있대요. 어쩌고 쉬고 뺍니다. 아, 사진이 많이 퍼진 것은요. 증폭된 건요. 어쩌고라는 판이 도입돼서 발생한 거예요. 언제? 어디? 어떻게? 언제? 1880년대 그리고 수식어구예요.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지금 줄거리기 다예요. 그림이라는 건 하나의 종류였습니다. 아, 사진이 많이 퍼진 것은 1880년대 어쩌고라는 판이 도입되면서 아, 사진이 이제 많이 확산되는 게 발생을 했네요. 사진이 있기 전에는 뭐뭐다? 아직 나온 적 없어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부되게 된 거예요. 이제 학생들 여기서 되게 어려웠죠. 선생님, 소비자 자본주의 뭐예요? 수십억 원 빼세요. 육하원칙을 제외하고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사진이라는 게 자본주의적인 거라 결부가 되게 되었대요. 그리고 또 주어입니다. 전 세계가 저는 비동소에 가네요. 동사적 해석은 사진이라는 게 자본주의와 결합이 되었고요. 이제 전 세계가 제공받게 된 거예요. 어떻게? 무한한 양으로 이런저런처럼 마지막만 요약하면 되는데 뭐 인물이나 풍경이나 사건들 같은 거를 이제 무한정으로 제공받을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읽어보는 겁니다. 수십억 원은 블라블라블라 읽지 말라고 얘기 안 했어요. 줄거리예요. 무조건. 주제가 뭐니 제목이 뭐냐 할 때 줄거리만 따르면 될 거 아니야. 그림은 하나의 종류였었는데 사진이 이제 확대된 것은 1880년대 어쩌구라는 판이 도입이 발생하면서 사진이 퍼진 거야. 사진이 자본주의와 결합되었고 전 세계가 무한정한 양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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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들을 제공받게 된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거랑 관계 없잖아요. 사진이 있기 전 아니라 사진이 있고 난 후에 어떤 얘기잖아요. 그 다음 문장 주어갑니다. 전치사 명사는 수십 읽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를 다시 보는 거예요. 주어 들어갑니다. 뭐뭐는 확산 과 유포 표현된 것의 확산 표현된 것의 유포라는 게 달성했습니다. 쉬어다 빼. 저 엄청난 사실상 피할 수 없다. 꾸미는 말 이게 세계적 규모로 표현된 것을 유포하고 표현된 것이 확산되는 게 전 세계적인 규모로 성취가 된 거예요. 또 주소로 합니다. 사진이 그러니 이제 값싸게 된 거고요. 값싼 대량 생산 제품이 된 거예요. 뒤에 수식어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따 줄을 한번 봐드릴게요. 절대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경험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민주화 대답은 알면 안 돼요. 대중화시키다도 렘크랩트하이제예요. 경험이라는 게 이제 다 대중화되었대요. 그다음에 수식어고 자, 끝까지 가볼게요. 뭐뭐는 결론입니다. 자, 가볍고 작으며 대량 생산된다. 꿈을 뺐습니다. 사진이라는 게 이제 뭐가 되었어? 복통적인 수단이 되었습니다. 자, 뭐 이게 시공간적인데 꾸며주는 말이 불가하단 말이야. 시공간적인 어떤 장소를 퍼뜨리게 하는 데 유포함에 있어서 수단이 되었습니다. 잠깐만 그래도 어려운 건 인정은 하지만 답은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자, 우린 물어본 것만 답하면 돼요. 사진이 있기 전엔 빈칸이다만 답하면 되는데 그림이라는 건 하나의 종류였어. 사진이라고 하는 게 퍼진 게 어쩌고 파니 1880년에 도입되면서 나온 거야. 사진이 자본조회와 결합도 되었고 전 세계가 이제 무한적인 양의 어떠한 것들을 다 제공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진이 유포되고 사진이 확산된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성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진이라는 게 저렴한 대량 생산 물건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경험한 게 다 이제 대중화된 거예요. 사진은 특히나 어떤 장소 같은 게 퍼질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되었고요. 그럼 뭐예요? 사진이 나오고 나서부터 전 세계가 이제 뭔가 경험을 다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아 사진이 확산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규모가 되었으며 사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것저것을 무한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결론 결론이 뭐지? 장소라고 하는 게 이제 다 퍼지게 된 거야. 어떤 장소가. 그리고 오답을 가봐. 줄거리만 남겼지. 오답은 다 지워집니다. 말은 어려워도. 볼게요. 1번 사진 읽기 전에는 그림만이 자연과 결합되었다. 얘들아 자연과 결합되었다가 어디에도 나온 적이 없단 말이야. 우리 줄거리 파티에. 2번 그림이라는 게 예술 형태다? 우리 읽은 줄거리에 예술 형태에 나온 적 있나요? 없는데요. 사진이라는 게 경험이 이제 대중화되게 되었고 전 세계가 무한정적으로 이것저것을 제공받게 되었으며 장소가 퍼지게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예술 작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3번 예술은 헤드오버 미러투가 우리말로 모방하다. 따르다의 뜻인데요. 자연이 세상 아 예술이 세상을 모방하다? 세상을 예술이 모방하다가 그 어느 줄거리도 나온 적이 없어요. 4번 여행에 대한 열망은 여행에 대한 열망이 나온 적 없는데요. 5번 장소라는 사진이 있기 전에는 장소가 잘 안 퍼졌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까? 결론 사진이라는 게 장소가 퍼지게끔 하는 수단이 되었어. 사진 때문에 장소가 퍼진 거야. 그럼 사진이 있기 전에는 장소가 안 퍼졌겠지.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방식이 뭐냐면요. 글은 줄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끊어 읽고 묶어 읽고 한다던가 갑자기 중간에 행간의 파악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줄거리만 따라가면 지문 안에 있는 모든 근거를 동원해서 오답은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진 있게 전에는 빈칸이다. 그다음에 쭉 그림 막 나열됩니다. 그림은 뭐뭐였고 사진은 뭐뭐 때문에 도입되었으며 사진이란 거 있으니까 이제 이게 뭐 이런저런 게 무한정으로 전세계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경험이 이제 대중화되었으며 그래서 장소라는 것도 퍼졌습니다. 그럼 사진이 있기 전에는 장소가 퍼지지 않았을 것이며 사람들이 경험이 퍼지지 않았을 것이며 이런 게 답일 거 아니야. 전세계가 이런저런 걸 무한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며 이렇게만 이렇게만 빈칸 답으로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줄거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두 달 남은 기간인데요. 두 달 동안에요. 갑자기 없던 능력이 행간의 파악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런데 줄거리 잡는 능력 그 다음에 힌트를 동원하여 이 힌트라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뼈대와 육하원칙입니다. 문장, 문장에 난 힌트를 동원하여 글을 따라간다. 오답은 지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문제를 맞춰낼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두 달이면 아직 충분하게 많은 시간입니다. 공부하시면 분명히 9평보다는 훨씬 좋은 답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그러한 수능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